우리 후보 곧 오시니까 길고 딱딱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약속드린 대로 호남지역에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또 제 선거운동이 제가 선거운동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다른 당의 후보들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매일같이 막말 퍼레이드를 벌려서 왜 자기를 뽑으면 안되는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안철수 후보는 오락가락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해서 국민들이 또 실망하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재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도 대세가 기운 것을 모르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거티브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는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자가티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네거티브 내발등을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촛불 집회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밥을 다 지어서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밥에 재를 뿌리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평화적 정권교체 처음으로 해내셨을 때 그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열정으로 하나가 돼서 꼭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켜주시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도록 만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적폐청산 또 국가대개혁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원금 회장님 이번에 정권교체 확실히 분위기 넘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호남에서 대세가 완전히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호남에서도 앞서 65% 이상 70%까지를 노린다. 아 호남에서 70%까지? 네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또 부산에서도 50%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에서 50% 이상 득표하겠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선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지 않나요? 어떤 걸 좀 더불어민주당 국제인 후보 측에서는 좀 완전히 기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효과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상대편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 수로 네거티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쪽에서 혹시라도 승리했다는 자만감에 실수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경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죠.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자유당의 홍주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승리한 게 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은 없는데 그 후보들이 무리한 방법 잘못하면 스스로에게 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쓸 정도로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성을 잃고 있다. 네 안심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9월 9일날 저희가 전화 인터뷰라도 한번 할게요. 그 때에도 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